약속으로 먹고싶은 Film 약속으로 보면 히쳐야 하는 줄 알겠지? 좀 살살해서 너무 세요 너무 세죠? 네 그래서 컴프가 힘이 좋아서 그렇게 잘 풀리니까 오 잘 풀리네요 네 이렇게 꽉 조여 놓고 뒤에를 살짝 풀면 돼요 안 나오는데? 너무 안 나오는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아 다시 또 보충하셔야 돼요 네 에브레쉬 꽂아 놓고 꽂아 놓고 앙금 엎어요 살짝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미 조색을 해 놓은 거니까 바로 부어서 당기시면 됩니다 반만 채우세요 어 너무 많아요 반 따라요 얼른 그러다 막 넘쳐요 이렇게 막 뚜껑 잠그시고 두 손 두 손 엎어져요 그러다가 엎어봐야 하는데 엎어갖고 옷에도 막 먹고 부품에 찹두고 막 탁 튀고 막 내가 왜 했을까 이러면서 남아 당할 수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잘 풀었습니다 어 어 나도요 일단 집 좀 하면 그냥 나도 넌